저는 사실 여러분이 저 얼굴 보면 알겠지만 성령님하고 관계없게 생겼잖아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법을 공부했어요 법학 공부했는데 내가 증거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고요 제 형제들이 네 명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호를 줘줬어요 마귀 새끼라고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교 다니면서 30일 중에 29일을 술 먹고 또 담배를 한곽 반씩 펴서 오늘 많이 위로받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데 우리 형제들이 목회를 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교회는 나갔어요 나한테 우리 어머니 교회의 사모님이 주의종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중에 암병 걸리거나 다리 잘리고 가지 말고 건강할 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00번 들으면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를 갔는데 대학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기도를 저는 주의학교부터 교회 나가는데 5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서 세상 미친놈들은 다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그만두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제가 서울 장춘당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홍순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유학 가야 된다 유학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대학원 내일때 산에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만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산 기도를 갔는데 5분 이상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입으로 말을 해놓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새벽이랑 밤에 산 기도를 가는데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랜턴 켜놓고 저는 개미집을 막 쑤셔가면서 주여 주여 이것밖에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영어하고 돈 문제에 막 시달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성령파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별로 제 사명이 목표가 있다면 저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목회하니까 교회 집사가 돼서 가끔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가고 형님들 가끔 돈이나 이렇게 대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제 목표하는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미국에서 4년 동안 혹독한 생활을 하다가 대전에 있는 동대전교회에서 부목으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부목을 하니까 부목이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살림을 차려야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딱 했는데 개척을 하면 제가 이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유학을 간 이유도 우리 형님 누님들을 보니까 교회 개척해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국에 유학을 가면 이력서 한두 줄 더 하면 나 청빙하는 교회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청빙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척을 하면 똥개가 들어와도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난 똥개도 필요 없고 고개 떠는 사람도 필요 없고 싱싱한 사람들만 오게 해주세요 진짜 고개 떨고 그런 분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 세 번씩 새벽에 10시 반에 저녁 8시에 교회 가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개척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난 우리 교회가 막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공허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다가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서 인근에 우송대학이라고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도 개척교회 목사 누가 봐줍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슈퍼를 갔어요 슈퍼 어떤 여인 두 명이 아 애가 안 생겨 지금 몇 년 됐는데 안 생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러 내 방에 교회에 왔는데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녁 8시에 집에 갈 때쯤 돼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담대함을 주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기를 안 믿는 사람 반 믿는 사람 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뻥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만 오면 애기가 생긴다고 제가 전도했어요 뭐가 생긴다고? 애기가 생긴다고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내가 그냥 전도지를 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우리 교회만 오면 애기가 생겨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은 미친놈 이렇게 보고요 반은 진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진짜 애기가 생기냐고 묻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되니까 그 2년 만에 우리 교회가 70명이 됐어요 여기만 복받아야 되겠다 저기는 충청도 사람들인가 봐 제가 대전에서만 목회하는데 대전 사람들은 아멘 안 해요 웃기면 집에 가서 웃어 아멘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웃어?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뭐라 하냐면 엄청 웃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애기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집을 내가 사는 집을 벼달라고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어떤 과정이 있어서 지금 동명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내 후임으로 좀 와줘 그래서 그 교회에 부목사가 가고 제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게 됐죠 경쟁을 했는데 장노님들 중에 청빙위원 장노님들 중에 세 분이 자녀들이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애기가 생겨요? 이러더라고요 딱 눈을 보니까 아 이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너무 쉽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이 안 되지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진짜 10년 동안 애기가 없어요 교회에 교회 애기도 없고 주일학교도 거의 없고 애기 울음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애기가 많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40년 된 교회인데 사람들이 다 첫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저를 거의 이단시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모셨나 보라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1, 2년 뒤에 유아실이 생기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많아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적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령의 성자도 몰랐다니까 나는 방언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했고 5분 이상을 밥기도보다 더 길게 해본 적이 없어 밥 먹을 때 기도한 게 내 인생에 가장 길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 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탁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표가 있잖아요 영적사음의 승자가 되자 여러분 똥깨도 지네 집에서 5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50점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50점 못 먹고 들어가 왜 못 먹고 들어가냐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못 믿게 되고 선포하고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꿈꾼 대로 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포한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아주 선교로 거의 초인류급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준 있는 교회에 그냥 오면 안 돼서 제가 ppt를 갖고 왔어요 ppt 뭐가 다 아시겠지? 모르시나? 그래서 제가 화면에 성경을 딱 띄워주니까 여러분 왜 띄웠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가 언제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웬만해선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저를 납득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한자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상이 오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애매하니까 한자 그대로를 보혜사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뜻이 이 한자 뜻이 뭐냐?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그래서 이 헬라 원어의 파라클레오토스라는 뜻은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님이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제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지금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옛날에만 역사하고 현재는 역사 안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했던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미래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ppt 화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성경을 제가 여러분 다 같이 찾자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게 절대로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오면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면 자꾸 부흥강사들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고 이런 거를 병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꿈꾸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뭐하냐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셔야 되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일이 안 풀려도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랑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힘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고 살려주셔요 자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거기 없나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중생의 사역 이 성결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누네 아들 여우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진리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건 안수했더니 뭐가 이만해야? 지혜의 영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은사적인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그리고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부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부가네살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 신들의 지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면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분별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아요? 뭐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될 때 그때 복받는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누부원의 쌀이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데 그 신들의 영 이 성령님께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는 성령님의 영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추구하게 되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와야금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뭐하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한 절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너희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기도할 때 좋은 게 뭐냐 성령이시랍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삶의 모든 인생관이 바뀌어요 제가 아까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주일학교부터 교회 나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거의 한 번도 빠진 기억이 없어요 저는 군에 가서도 군대에서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주일 예배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단 한 번 빠져본 적도 없고 교회 그렇다고 헌금을 삥땅 쳐본 적도 없어요 주일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런데 교회는 그냥 나갔어 그런데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죠 그냥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안 나가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더 달라지냐 이 분별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부교육자 오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9년 지금 청빙 받아서 9년 있었는데 제가 몇 명의 부교육자들이 오면 항상 따라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한테 영적 센스를 얘기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13년 했어요 동대전교회 장춘단교회 또 논산교회 미국 한인교회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부교육자 때는요 이렇게 큰 교회 있으면 그 조직교회가 그냥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냥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 찬양단 중보기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교육자 생활 13년 하니까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산 동대전교회에 있을 때 아 미국에서 2년 2개월 있다가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믿음의 절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령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내 영적 센스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담대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센스가 일어나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 9절부터 뭐가 있어요? 9절부터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9절부터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그래요 어떤 분은 물질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간증했어요 목회자들 모인 데서 제가 개척할 때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 아기가 생긴다고 기도했더니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김일성하고 동창생인가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데 자기가 안 믿는 거야 도대체 그래갖고 내가 그렇다고 우리 교단에 교육훈련원이 있어요 진흥원이라고 교회 진흥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개척할 때 거기에서 교회 개척 프로젝트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잊었었던 거 해갖고 3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시켰다고 해갖고 400만 원을 받았어요 400만 원 이거 우리 교단이 증인이에요 저 400만 원 받았는데 여러분 아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나는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를 한 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기 전에 당회장실에서 커피 먹잖아요 원로 목사 손임 장모님 며느리가 7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며느리하고 아들이 안 왔더니 그거 당사자가 해야지 내가 그랬더니 당사자가 안 와도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점쟁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안 왔어도 믿음으로 두 손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3달 뒤에 기도 전화 왔어요 밥 산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밥 안 사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안 주는 건 가짜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수정교회 교인들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 열심히 하고 원래 이성준 목사님이 여기 안 왔으면 제가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워낙 경쟁자가 뛰어나서 내가 감히 꿈도 못 꿨어 그런데 이 수정교회가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요 요셉, 다잇, 다니엘, 예수님 여러분 이 요셉, 다잇, 다니엘, 예수님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10대 때 어렸을 때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청소년 때 다잇도 청소년 때 다니엘도 청소년 때 등장해요 예수님은 약간 어렸지만 그래도 청소년 때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그들의 공통점은 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박했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잇은 사우랑에 쫓겨가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삶에 상처와 아픔 가득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는 과거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상처 덩어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돼 내가 오늘 상처 덩어리인 내가 아픔 덩어리인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 상처가 어쨌든 여러분의 아픔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성령을 사모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용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용장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다니엘 또 다윗 예수님 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진경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긴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여기 화면을 보는 거는 여러분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오늘 성령을 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해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바로가 볼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은 성령님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기름부심을 받고 나서 뭐가 임하냐면 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우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다윗되게 된 용장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에게 왕후에게 인정받았을 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 신들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서 5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신들의 영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뭔 얘기를 자꾸 해요 요셉에게도 계속 성경은 어떤 얘기하냐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령이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들은 우리가 읽은 요셉, 다윗, 다니엘은 신들의 영, 여우와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성령을 많이 하면 좀 무식하다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백 목사는 미국 갔다 왔다면서 이렇게 성령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미국하고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 얘기 듣고 좀 당황스럽더라고 저는 미국 갔다 왔어도요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지도 영어들 하더라고 미국은 그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죽어갖고 할 수가 있어야지 미국 그지는 영어도 잘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뭘 잘해야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자꾸 착각을 하냐면 성령 얘기를 하면 이게 무식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순복음 하면 왠지 열정적이고 그러면서 조금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장로교 하면 조금 고상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적어온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성령을 많이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얘기하냐? 예수님은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뱃속 사건부터 성령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쥐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 출발점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그는 성령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 자 누가 보면 3장 21절 22절 다 같이 큰소리로 자꾸 작아지는데 큰소리로 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신약학자들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자 누가 보면 4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완전히 성령의 깊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누가 보면 4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저는 이대복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40년 됐어요 저희 교회는 금요기도도 없고 특별히 중보기도도 없고 제가 9년 전에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성령님 얘기 잘 안 하셨나 봐요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게 교회 분위기가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소문이 쫙 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오고 애기 엄마들이 와서 애기도 낳게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왔더니 이성준 목사님 여기 또 뭐 이렇게 뜯어고치더라고요 은사가 있어요 여기 온 이유가 있다니까 아무나 못 온다니까 야 하여튼 여기 와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온 지 얼마나 왔다고 이렇게 뜯었어 야 하여튼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대전에서도 교회 엄청 크고 두 번째 교회는요 앞에 만평이 공원이라니까 아 내가 진짜 다른 데는 안 가고 싶고 거기는 가고 싶더라고 그 교회 진짜 아름답게 잘 지었거든요 여기 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분이 저처럼 외향적인 거 안 해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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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이 지역에 소문이 쫙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이 집의 아파트가 들었을지어다 하네 그랬어요 여기 아파트 들었으면 하나님이 수정교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충만할 때 사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뭐 백날 뭐 한다고 대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찬양단도요 제가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단 늘 기도 안 하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들 왜 이러는데 감동이 있어야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돼지 목다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 좋다 막 이래요 안 믿는 이 분위기는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든 개인이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너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으로 밤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애기 엄마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한 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 되면 되지 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씹은 거야 그랬더니 금방 어떻게 부자 되냐 아 금방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자기네끼리 목사님 이상하게 이렇게 성의없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지 성의없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된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하다가 파산된 분들이 전세자금도 융자 받고 그러다가 막 24평 32평 아파트에 인전 이사 갔어요 아멘 안 하는 저희가 뭐죠 아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러는구나 충청도 사람들 내가 대전사람이니까 이성준 목사님하고 대전사람들은요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못 이긴다니까 소홀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 그냥 하여튼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저 양반이 저기 뭐야 조용한 것 같아도 뒤로는 기도 엄청나게 안 되니까 나는 대놓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면 일은 더 많이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그냥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아멘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이 교회를 소문나게 하고 성령 충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제가 동령교회 갔는데 이제 만 9년 돼갖고 교회 장로님들이 그동안 교회 가갖고요 계속 주차장 갔더니 주차장이 없어요 왜 햇비린고 나 없을 때 그게 주차장이 없냐고 가서 주차장 집 세 개 사고 담임 목사 부교육자 집 사고 본당 리모델링하고 또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또 식당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카페 만들고 아 이제 지쳐서 하기 싫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차 사야 된대 그래서 이제 차 사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영국 내가 어디 한번 나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영국 보내주더라고 영국 그래갖고 우리 이성중 목사님하고 갔어요 이성중 목사님하고 갔더니 어찌나 저런지 막 내가 막 위로하고 되고 힐링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네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러길래 때가 됐는데도 안 높여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랬는데 한 2년 전부터 하나님이요 생각지 않은 부흥회를 막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에 이런데 내가 수정교회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우리 교회들은 지금 막 살벌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죽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죽수면 동명교의 망신이고 뭐 이건 국제적으로 다 망신이야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 진짜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정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뭐 하자 그러면 아멘 이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저를 무진장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더라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나가게 해달라고 못하잖아요 주님 만져주세요 그러면 다음 날 나가 어구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이제 나갔는데 나가갖고 하면 잘 되느냐 잘 될 리가 없죠 성령님 성령의 사랑하고 내가 그냥 나쁜 짓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면 말 안 들어도 돼 근데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한 분은요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저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분은 심성 자체가 좋아요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저기 노마로 여행진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 장모님 여행진 갔다 오라고 했더니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갔다 오세요 가서 그냥 쉬었다가 그래야 돈 더 많이 받고 그래야 나한테 떨어진 떡고물도 많지 가시라고 빨리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가셨어요 내일 와 내일 선물 사갖고 와야 되는데 아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냥 기적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막 내 힘으로 하려 할 때는 일거리가 없었는데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야 또한 귀신이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심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메이고 묶인 것들이 오늘 풀려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메이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다가 자녀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아기 낳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진짜 많아졌거든요 우리 장모님들 아까 세 분 자제들 며느리들 다 임신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아기 못 갖는 분들도 아기 갖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는데 아멘한 분도 아기 가졌어요 나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임신할 줄 믿습니다 임신해요 임해야 돼 어차피 전도도 못하는데 뭐 임신이나 해야지 전도하라고도 안 하잖아 아 그래갖고요 근데 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임하면 메인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고 묶이고 가정을 막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자력으로 진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졌다는 거예요 자 이불에서 9장 14절 긴가 아닌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영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보금을 믿는 자에게는 뭐냐 성령의 기룸부심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보금 7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예수님의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보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즐겁지 않으니까 저는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지방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다가 우리 집이 망해갖고 형님이 사업에 손대갖고 망해갖고 반지하에 살았어요 처음에는 기찻길이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무슨 거짓말입니다 아기가 못 자요 기차가 막 흔들려 버려갖고 깜짝깜짝 놀래 자다가 뭐 깜짝 놀래 그런데다가 화장실은 부세식이야 삼투합작용으로 6월이 되면 화장실을 갖고 가야 돼 왜? 똥물이 튀잖아 그래갖고 막 진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래갖고 우리가 기도 엄청나게 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더니 간대가 뭐냐 반지하로 갔어 승격했어 부세식에서 수세식으로 그런데 반지하야 막 곰팡이 쫙 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감사한데 난 감사가 안 돼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맨날 집에 12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가고 그냥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교회에 나간 개척교회가 4층에 있었고 우리는 반지하에 있었는데 그 4층에 있는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내가 밤에 한 12시나 1시에 술 먹고 쿵 소리 나면요 그분이 나와갖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는 백선생님은 주혜종인데 암병이나 다리 잘리고 가지 말고 건강하게 가세요 그거 100번 들으면 엄청 무서워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안 가면 진짜 병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서울신대 간 거잖아요 우리 형님들이 다 감리균데 내가 교단도 안 보고 나는 서울신학대학이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건 줄 알았어 거기다 깜짝 놀랐어 난 서울신학대학이 제일 좋다고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근처인가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더라고 원래는 내가 감신대학을 가야 우리 형제들이 다 감신대학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내 학에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즐거워 기뻐 그냥 뭐 없어도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연세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제일 좋아해요 난 이상하게 젊은 사람이 안 좋아하더라고 연세드신 분들이요 너무 좋아해 왜 연세드신 분들하고 같이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연세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했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막 그래갖고 한 소리 또 하고 제가 논산에서 전도사 하는데요 아 나 환장하는 줄 알았잖아요 전도사 때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자는 항상 검정 옷 짙은 곤색 이것만 입잖아요 그런데 꼭 제가 95년도에 논산에 갔는데 권사님들이 신방 때 따라오는데 하얀 옛날 알죠 하얀 조고리를 이렇게 입고 와요 한복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수탁 같아 내 뒤로 이렇게 옆으로 암탁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 너무 창피한 거야 신방 나 혼자 갈 테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래도 권사님들이 아니라고 젊은 종이 가면 문제 생긴다고 아니 나 안 생기니까 오지 말라고 너무 창피한 거야 그냥 난 교회가 너무 창피해 막 그냥 연세드신 분들이 고개 떨면서 차차 다니는데 아 그래갖고 막 내가 다짐했잖아 나는 담임 되면 절대로 연세드신 분들은 안 써야지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 먹을 것도 잘 줘 돈 가끔 나오면 살벌하게 나와 그냥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옛날에 내가 아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그분들 사랑하게 되고 같이 돌고 같이 먹고 여러분 성령이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성령을 내가 천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어제 아마 주광석 목사님 말씀하신지 몰라도 기도해요 기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천만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영에 가득 차냐 예수의 영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교회 부흥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지기를 구하십시오 아기가 없는 분들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요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근데 돈도 없어요 근데 막 구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갔어요 연대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가고 거기서 또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NBA 스페인에서 가장 전세계 3대 NBA 중에 하나를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낮에 와갖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해 주세요 매일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1년 딱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NBA 한 번 더 도전해 볼까 그러더니 1년간 열심히 하더니 딱 됐어요 그 엄마가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지금 사업장에 사업이 안 된다 여러분 낙담하고 정치가 어떠느니 뭐니 그냥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결혼을 못한다 구하세요 구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냐 바로 교회에요 교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 곳을 만드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한번 옆사람 뒷사람에게 그대로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뒷사람에게 자꾸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이 몇 있어요 말 들으셔야 돼 존말할 때 말 들으셔야 돼 내가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은 말을 안 듣네요 이러면 그냥 아무 일 없어 옆사람 뒷사람이 웃으시면서 교회는요 이 희락의 영이 임해야 돼 아멘 웃으시면서 진짜 그대로 축복해 주셔야 돼 그분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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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물질 문제 내가 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의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안 속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뻥치는 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내가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 이거 응답되면 목사님 내가 밥 근사하게 되고 양복사님 한 명도 그런 사람은 내가 못 봤어 그런데 어떤 분이 없는데도 목사님 밥 사 먹으려면 짜장면이라도 먹으러 가죠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딱 이래요 그럼 먹은 게 있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기도해 종류는 짜장면이지만 그런데 1년 안에 꼭 응답돼 여러분들이 목사를 괴롭히는 방법은 먹을 걸 사준 다음에 기도를 부탁해야 돼 막 잔소리한 다음에 하면 목사님이 그리고 저분은 절대로 안 해 우리 이성중 목사님은 저기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한 다음에 안 하면 눈만 껍뻑거버리고 안 해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돼 대전 사람이거든 우리는 대전 사람이라 대전 사람은 좀 틀리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을 괴롭히는 방법은 뭐냐 목사님 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딱 적어갖고 목사님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은 다 99명이 그냥 말로 들을 때는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적어갖고라도 뭐 이렇게 딱 메모지라도 주면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지 목사님이 기도하지 구역장 구역강사가 기도하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5절 긴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저는 수정교회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뜨거운 교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인근 불로등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지역이 심지어 서울까지 이 수정교회에 이 성교회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가 소문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사건이 나와요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하실 때 뭐 했다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바로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봤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예수님은요 40일 금식기도 하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새벽기도 하죠 또 철야기도 하죠 또 산에 가서 산기도 하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평생을 뭐 했냐 기도사역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곧 기도사역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뭐냐 목사님이요 기도훈련을 많이 시키는 목사님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여러분 할 때 열심히 참여하다가 여러분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열려주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기도를 알려줘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 보면 22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뭔가에 메이게 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뭘 가르쳐주냐면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가 보면 22장 4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가 보면 22장 46절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한 시간을 못 기도해서 딱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드냐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제가 26년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섭섭했다가도 아 그래도 내가 승리해야지라고 다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시험 듣는 분들 가만히 보면 동일하게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서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어요 자 누가 보면 22장 4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문제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습관에 따라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자 누가 보면 22장 3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예수님은요 그냥 어쩌다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요 저희 교회도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저도 동대전교회도 있었고 장춘당교회도 있었고 논산교회도 있었고 미국 한인교회도 있었잖아요 부교육자 할 때 그냥 사역에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저녁에 우리는 8시부터 매일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루 두 번씩 주일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요 그 친구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역장 구역강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딱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야 여기 나면 하는 게 짜증나나 봐 기도하면서 성가를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안 들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은 기도했다네요 누가 보면 22장 4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하다 한 10분에다가 아휴 가야지 하고 빨리 일어나요 자기만 가면 되는데 빨리 와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 있는데 나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세신자 데리고 왔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막 홍금하려고 하고 11조 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아휴 세신자 안 해도 돼요 이러더니 자기가 예수님이요? 아니 그분이 감동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권사님 하기 싫으면 권사님이나 하지 마 10분 하는 권사님들이 말도 많아요 그냥 보통 한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은요 장모님들이 뭐 하면 아멘! 누구 그냥 장모님들 봐도 막 우리 장모님하고 좋다고 하고 그래 10분 안에 입만 삐쭉삐쭉삐쭉삐쭉거리고 얄미워 죽었어 그냥 난 여러분들이 따라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서운했어요 주님 앞에 맹세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했어요 자 누가 보면 23장 4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도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사역에 힘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9시면 여기서 6을 더하면 15 우리로만 하면 3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밤에건 낮에건 늘 교회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놀면 뭘 하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낮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밤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근데 기도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1년 2년 뒤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만 와요 낙담만 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그들이 막 기도했더니요 병 낫는 자가 막 일어나더니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정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안수할 때 병 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도 우리 교회 금요기도 하고 이럴 때요 나는 막 안수도 안 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 디스크가 나섰다고 하고 허리 디스크가 나섰다고 하고 대상포진이 나섰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너무 아파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손 안수했다는데요 갑자기 막 뛰어가고 그냥 그냥 이게 다 녹아버렸대요 그런데 여자라 옷을 벗길 수가 있어야지 진짜예요? 나도 놀랐어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안수하거나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수정교회의 길을 추건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1절 2절 3절까지 시작 가이샤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아멘 31절에 보라고요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낸 헌금이나 이런 구제나 교회에 충성하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수고를 기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 저녁에 와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21일 특별기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수정교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제가 오다가 내가 지금 두 번째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목사님 여기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오고 두 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엄청 크다 우리 교회는 뭐 여기 3분의 1도 안 돼요 비교하면 근데 야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강자 영적으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고 영적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8절에 보면 내가 영적으로 승자가 되고 강자가 될 때 강자가 되려면 기도할 때 열려지고 풀려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수정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군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긴 놀아 하니 오늘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과 오늘 손과 발이 묶였던 게 착고가 풀렸어요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정에 묶이고 매인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열려지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묶인 것들은 열려지고 풀려질 지어다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 딸들 질서 잊지 못하게 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생활에 복되게 못하는 어둠의 형들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묶이고 떠나갈 지어다 열려지고 풀려질 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열려지고 풀려지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두의 문도 열려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콜롯에서 4장 2절과 3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전두의 문도 열려지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전두의 문도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정교회가 여기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 번째로 뭐가 열려지냐 기도하다가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암환자 말기 암환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몇 달 3개월 올 1월 달에 작년 연말에 저거 했는데 올 2월 3월이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어요 항암치료도 안 받아요 그냥 교회도 기도했어요 부인이 막 맨날 와서 철회하고 근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무슨 약 먹어요?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근데 의사가 무슨 약 먹냐고 그러더라고 건강해졌어요 또 삼성병원에 계속 항암치료를 받는데 지난주에 다 암세포가 떠나갔더니 예배 때마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구보사 3장 5장 15절 18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낮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권세와 영적 승자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영적 승자는 큰 궤대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때 그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강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랑의 원개입니다 저희 하나님 campaign과 함께 합니까요 네 아멘 마지막 ân 片 이제 아멘